소녀시대 멤버 유나의 중국 드라마 포스터가 공개돼 화제입니다. 중국 신화닷컴 보도에 따르면 드라마 무신 조자룡 제작사는 이날 주연 배우의 모습이 담긴 인물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포스터 속 유나는 노란색, 보라색인 중국 전통 의상으로 등장해 미소를 짓고 있으며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드라마 무신 조자룡은 유나가 중국 남자 배우 임경신과 호흡을 맞췄으며 오는 4월 3일부터 중국 후난위성TV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